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상규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야겠다 싶어서 또 요즘 이슈의 핵심에 약간 사이드 정도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사이드입니까? 김대담이 워낙에 또 핵심이어서 핵심에서 약간 각도를 좀 틀어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단 국민의힘이 김대남 전 행정관에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진상조사 대상으로 또 우리 이상규 위원장님이 꼽히고 있는데 며칠 된 것 같은데 혹시 당에서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당에서 카톡, 문자, 텔레그램 등등 전화까지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제 연락처는 저희 책당, 책임당원들 거의 한 수십만 명 아시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쭤본 말씀이 많아요.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이라고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 전 행정관이 전당대회 기간에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씨와 연락을 하면서 좀 만들어봐라 찾아서 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X파일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김 전 행정관은 넋두리라고 하면서 개인 일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격사주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프레임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선거를 처음 하셨습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선거 처음 하는데 선거 기간에 그 정도는 아이가 우는 정도 아닐까 저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어봤고 전당대회 때도 한 딸이라고도 하고 갓딸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이건 공격사주면 저는 무슨 핵공격사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대단한 일인가 한 사람의 얘기한 대로 일탈이잖아요. 그분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한동훈 무릎 꿇었다. 그것도 맞는 거 아닐까요? 일탈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거냐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직접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보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아니고 이거는 맞고 그땐 그렇고 이때는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서로 기억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지금은 좀 이상합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 이거 관련해서 가장 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 전 행정관이 전당대회 기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와 연락을 하면서 좀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규 위원장님이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 총선 백서 내용을 알려준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일각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도 하고 있고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하러 연락 오는데 저는 그분과 안녕하세요 이외의 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너무 웃기는 게 총선 백서가 무슨 대회비고 뭡니까? 이게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내는 건데 이런 얘기 저한테 누가 하시는 분인데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총선 백서를 누가 숨기는지 모르겠고 총선 백서 사실 6월에 초안 거의 다 나왔거든요. 제가 전당대회 나오면서 사퇴를 백서 위원 세타요 하면서 제가 초안은 못 봤는데 그 다음 주에 초안 나왔었고 그 초안에서 그렇게 최종본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는 6월 말에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7월에 그냥 내도 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감추는 이유가 뭘까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백서 관련해서는 좀 뒤에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백서 관련해서도 참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김대남 전 행정관과는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다. 전혀 없죠. 없는 사이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 얘기도 서로 해본 적이 없다. 인사 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보수 지지층 중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와 접촉한 것을 두고는 참 황당하다는 시간은 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저희 당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명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명수를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김대남을 비난하지. 이명수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는 저도 합니다. 저도 전화해서 어제도 원해 당협위원장 몇 분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원통해서 쌍욕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당대표 옆에 있는 간신들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욕한 거를 녹취를 까서 우리 당이 녹취를 언제부터 까는 당이 됐고 그 녹취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분석하는 당이 됐는지 모르겠고 너무 창피합니다. 저는. 녹취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이 녹취에 대한 사람들만 그냥 빼놓고 저쪽으로 쭉 안드로메다로 보내면 되는 일 아닐까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유튜브에서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내용과 김대남 전 행정관 발언이 일치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지난기에서는 이상기 위원장님의 보안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은 대외비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비용도 70억이 아니고 18억이다. 한 대표 이미지 조사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특위 내에 극소수만 알던 내용 이렇게 거듭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임에 대해서는 상중이시니까 오늘은 발언을 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할 것 같지만 극소수라고 얘기한 거는 그분께서 회의를 열심히 안 하셨고요. 저는 회의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극소수입니다. 제가 아는 거고 열심히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신지호님에 대해서 제가 경고 좀 드리고 싶은데 신지호님은 지금 70억이 문제가 아니라 70억은 6월 25일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기사고 그 기사의 내용은 정부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한 내용이에요. 우리 당이 회계 신고한 내용. 그래서 지금 대회비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정보 공개만 청구하면 알 수 있거든요. 이 공당이고 정당이라는 곳이 대회비가 있다는 게 이동재 기자님 취재를 많이 하셨지만 들어보셨습니까? 정당의 대회비. 딱히 들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회비로 인한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것도 제가 취재를 열심히 안 해서는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더 경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과의 만찬, 독대 그리고 대통령과 만나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영부인님과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이 실시간 만났던 사람들의 입에서 줄줄줄 나오고 있고 팩트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국가 1급 비밀 아닌가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우리 당이 이런 분들을 고소해가지고 저는 이런 분들을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게 나오셨는데? 세지 않죠. 아니 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되고 일반인이고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 상식적으로 살거든요. 제 상식선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지호님이 얘기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70억에서 갑자기 18억이라는 처음 듣는 얘기. 50억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총선 백서를 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진짜 다 읽어봤는데 18억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어떤 기사에도 안 나오고 장동혁 의원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1,500만 원짜리 조사였다. 70억이 들었더라도 1,500만 원만 그 부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주장 같은 거. 맞습니다. 1,500을 쓴 겁니다. 당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1,500 쓴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70억 원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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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은 우리 당이 쓴 전체의 비용이고 그중에서 그게 아니고 신지호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18억만 썼다. 그러면 이거 정부를 속이고 52억을 슈킹한 거죠. 52억을 이게 여기 52억이라는 돈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내는 당비고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걸 밝히셔야 된다고 보고 1급 비밀이거든요. 이게 진짜 정치권에 별게 다 있잖아요. 뒤로 쓰는 돈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빼는 돈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길래 저는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거 아니야. 명태균이니 김대남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아주 정풍운동을 해서 이런 당의 문제들을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남이니 명태균이니 등등 다 해가지고 또 정풍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호님이 얘기하신 18억과 70억과의 간격 52억에 대한 그 내용도 꼭 확인해가지고 우리 당도 좀 깨끗하게 깨끗한 당 저쪽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깨끗한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한계 입장에서 또 보자면 총선을 한 대표 간판으로 치렀으니까 그 정도 조사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저 같은 험재에서 사재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선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각 동마다 누가 어떤 동이 취약하고 어떤 동이 우리를 지지하고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는 안 하고 당대표의 호감도 조사를 전 국민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20대, 30대 딱 찍어서 한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좋았으면 전 국민에게 밝혔겠죠. 조사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럼 창피하면 그냥 냅두는 거고 좋으면 다 밝히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님께. 왜 그 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겁니까? 우리 소중한 1,500만 원을 썼는데 1,5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 혹시 위원 맡으실 때 보안 유지 조항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기업 컨설팅도 지금도 하고 있고 큰 회사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비밀 유지 서약서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그런 유지 서약서 양식도 본 적도 없고 당원 당규집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밀인가 취급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법상 뭐 이런 거에 나오는데 정당에 그런 게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기자 생활 하시면서 저는 그건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정당에서는 지금 보면 녹취도 까는 판국에 뭔 대회비고 뭔... 전혀 어이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당에서 단 한 명도 저한테 연락을 안 준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 단독에 올라와서 이거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조선일보 단독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조사받는다는 그 단독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것도 토요일 새벽이라 대응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하는데 그 단독 가지고 팩트체크만 전화를 하루 종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진상조사위원들도 많은데 왜 유독 이상규 위원님만 지적을 지목이 되는 건가요? 극소수에 제가 들어가는데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거의 모든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남의 회의까지도 들어갔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우리 당을 진짜 절대 지지 않는 이기는 당을 좀 만들고 싶고 저 자신도 제가 선거를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냐면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과 고객에 대한 진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저는 우리 정당과 우리 당과 우리 당의 반대인 경쟁자를 분석하고 또 우리 당의 고객이 누굽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저놈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저놈이 아닐까 싶으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황하면 잘 받아요. 어제도 김종혁님과 한 시간 독대하고 왔습니다. 누구예요? 김종혁 선배하고 한 시간 독대하고 왔습니다. 두 분 사이는 괜찮으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저는 왜냐하면 저는 장사하면서 별의별 걸 다 겪어봤잖아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보고 왔습니다. 직원이 월급 받으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까지도 많이 겪었어요. 내가 월급 주는데 우리 가게에 있는 돈을 가져가. 그런 사람도 겪어봤지만 나가서 우리 가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정치를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당 못해요. 우리 대통령 못해요. 대통령의 부인까지도 이래요. 영부인도 이래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붕괴하고 저는 도저히 묵과하고 참을 수 없습니다. 저 아무 존재감 없고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제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친한 개나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과 약간 반대편에 계신 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혹시나 대통령실이나 영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마운데요. 저는 아무 아까 친한 개 개파 정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제가 이 얘기도 하나 밝히고 싶은데 원회위원장 당협위원장들 모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질문제 있었는데 그게 원래 11월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제 열렸을까요. 알려주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특종이겠다. 단도 그게 갑자기 바꾼 겁니다. 갑자기 왜 세몰이 기사 쓰려고 그리고 그 전날 뭐가 있었죠. 하림각에서 밥 먹었죠. 제가 당대표님께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게 평창동 종로구에 제가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저희 가게도 바로 옆인데 글로 좀 오시지 당협위원장이 하는 가게는 안 오시고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로 옆에 할인가게 갈 수 있나 제가 그날 붕괴 농담이고요. 그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원회위원장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세몰이 기사가 나간 거고 왜 원회위원장들을 왜 친한게처럼 만드는 겁니까 원회위원장들 힘이 없어서요. 그날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그런데 무슨 대통령실을 공격한 것처럼 기사 나가게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협위원장 원회 당협위원장 연수 가셨는데 위원장님도 가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 대표하고 서로 인사하셨어요? 했죠. 아 인사는 하셨고 악수도 했고 식사할 때 들어오실 때 다 악수했거든요. 그때 악수 드렸죠. 그런데 지금 독대 신청을 위원장님이 한 대표에게 페이스북으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독대를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당시에 원회 당협위원장 연수에서 서로 만나셨을 때 그때 독대 관련 얘기는 좀 안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원회 위원장 회의 때는 독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제가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런 행사 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성격이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저 때문에 원회 위원장들한테 민폐가 되잖아요. 그 전날 또 뭐가 있었냐면요. 단톡방에서 저를 공격하는 단톡방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저를 혼냈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저를 도와주고 싶은 분이 제 페이스북 내용을 올린 거예요. 너무 혼자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신 거죠. 그래서 또 그 갑론을박 하니까 그거에 또 화가 나신 당사자는 그거에 대해서 또 거짓을 대응 안 하면 반박 안 하면 사실이 된다기 때문에 막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박을 하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도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그냥 죄송한데 그냥 제가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 대신 저를 무슨 니 주제에 독대를 신청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상처를 받아서 당신도 원회가 아니냐 그게 누구예요? 아니 뭐 그거 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 얘기를 했고 하나 다시 얘기 드리면 제가 독대 신청을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잘 됐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45%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서울의 성북에서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지금 48개 지역에서 11개 우리 국회의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명의 구청장이 없어서 한 명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구청장에 딱 한 명 서초구청장 한 명 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게 다시 되돌이 되려고 합니다. 되돌이표 그거를 막으려면 대표님께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당을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보관 10가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10가지를 만들었고 그걸 하려면 옆에 있는 간신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간신명단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뒤에 있던 질문을 앞으로 먼저 드릴게요. 간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런 글에 SNS에 남기셨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는 거짓날조로 정부를 비난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출연 중지시키고 감찰 진상조사 하라고 쓰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간신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 이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기는 여기서 그렇고요. 제가 그건 독대를 통해서 독대를 통해서 대표님께만 그리고 그거를 잘 하시면 우리 당은 사는 거고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당원에는 8조입니다. 대통령과 당은 함께 가는 거고요. 우리는 대통령의 성공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지키셔야 돼요. 대통령은 지키세요. 지금. 그리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하는 인터뷰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제가 난감해져요. 워낙 또 유명한 기사이시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본인 얘기 마십시오.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금투세 하나만 8월 이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민주당이 우리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죠. 지금 당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8개에서 지금 제가 세보니까 12개 정도 됩니다. 우리 당 정부의 정책 중에 금투세가 왜 나왔냐면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지키려면 금투세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장이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진성준 정책위장은 정강정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의 정강정책은 그 반대죠. 그러면 우리 당은 정강정책을 잘 지키고 정부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도와드려야죠.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방송 정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독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지에는 없었던 건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또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보고선거 이후에 독대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우리 당의 언론 플레이 같습니다. 그래요? 항상 언론에 나오는 건 국민의힘의 언론 플레이다. 라고 저는 아예 확언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고 우리 당에서 벌어진 행사와 나오는 기사들을 다 비교해봤는데 오늘 제가 정말 정식으로 항의하고 싶은 게 원해 당협위원장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원래 11월이었습니다. 그 문건도 있습니다. 11월에 계획했던 문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어떤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지 최근에 위원장님이 한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여의도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론조사실과 빅데이터실 모두 소통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총선 당시에 한 대표가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받았고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이 이런 보고 체계가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다 안 하려고 했는데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당직자 아니 그 얘기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살아야 되니까 감옥 보낸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잠도 못 자는지 아십니까? 감옥이 제가 저 같은 사람은 딱지 않아도 진짜 안 뛰고 살아왔거든요. 진짜 돈 벌면서도 세무조사 받아도 무혐의 항상 뭐 이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런 오해받는 것도 그러고 무슨 나쁜 놈처럼 지역에서 문자 받는 것도 괴롭고 한 달 갓 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각 책임자들 팀장급들 해가지고 다 했는데 아예 이렇게 당규를 개정하는 개정안까지 써오신 분이 처음이었어요. 아 그 여의도연구원의 실장님이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얘기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규 위반이라는 게 아니라 당규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대표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원 당규 위반 한 대표님이 했지만 여의도연구원 인장이 했지만 사무총장이 했지만 그것만 한 거 아니고요. 그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만 줬을까요? 그걸 원장한테도 줬을 거고 다른 분들도 다 공유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죠. 하면 되죠. 왜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고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더 심각한 문제용을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당의 공천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명태균이가 완전히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백서에 이미 다 담겨 있을 것이고요. 저는 못 봤으니까 여의도연구원뿐만 아니라 공천위원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공천에 관련된 매우 많은 문제를 우리는 찾아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너무나 심각하고요. 비례대표 공천에 연루됐던 분이 지금 당무감사 위원장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위원장이 되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얘기를 하면 우리 당 망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탕원당규 위반 다 있고요.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우리 당 출마하셨던 분들이요. 선거비 보전 1원도 못 받은 거 아세요? 호남 지역에서 10%가 안 나와가지고 원래는 12%에서 15% 그리고 우리 목표가 16%에서 20%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당원이 10배가 늘어났었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 보도되기로는 이게 10%가 안 나와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그때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보전을 못 받았다 이론도 못 받았고요. 우리 광주에서 고생하신 진짜 영입되신 양종환님 박은신님 1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종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당협위원장도 사퇴하셨고요. 그런 거 지금 챙겨주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당에 비례대표 공천 못했으면 호남 지역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거기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당대표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다 속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호남에서 지금 활동을 못합니다. 현수막 하나를 못 걸어요.